냉추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냉수사랑은 유명합니다. 물이든 맥주든 음료수든 마시는 거라면 늘 얼음처럼 차갑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음료수를 냅다 차갑게 마시는 나라는 의외로 전세계에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가까운 중국에는 여름철에도 사람들이 보온병을 들고 다닐 정도로 뜨거운 음료가 보편화되어 있고 동남아나 유럽 국가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미지근한 물이나 온수가 기본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의 이런 냉수사랑 단순 문화적 관습이나 기호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놀라운 이유가 숨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자 한국인들을 보면서 저러면 배탈 안 나냐 건강 상식도 없다고 말하던 외국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맥주를 마신다거나 겨울철에도 얼쭉아를 고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꽤 화제거리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냉수사랑은 유명한데 잘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이토록 차가운 음료를 고집하는 나라는 그리 흔치 않은데요. 떠올려봐도 그나마 일본, 한국 정도를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한 나라의 특유의 문화나 기호인 줄로만 알았는데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차가운 물을 즐겨 마실 수 있었던 특별한 비밀이 밝혀져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비결을 다름 아닌 한국의 깨끗한 수질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죠. 한반도의 지질은 대부분 화강암 기반이기 때문에 안반 자체가 자연적인 정수 필터로서 작용하고 있고 그 덕에 강물과 지하수 모두 자연적으로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례로 중국은 영토에 비해 수자원이 적고 수질도 매우 좋지 않죠. 대부분의 중국 지역에서는 샤워기 필터를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갈아줘야 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오늘날에도 수질 오염이 심각한 편인데요. 이는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심지어 열악한 수돗물 환경으로 인해 19세기 중국 상하이에서는 콜레라가 퍼지기 시작했고 심한 날은 하루에 3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았죠. 이때부터 중국인들은 냉수를 상당히 기피하며 아무리 무더운 지역이라도 물을 끓여 먹는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물을 끓여 박테리아와 질병의 확산을 막자는 것이 주요 요지였죠. 이것이 오늘날에까지 관습으로 이어져 뜨거운 여름날에도 보온병을 들고 다니는 중국인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중국에선 지금도 로컬 식당에서 맥주를 주문하면 대부분 미지근한 걸 가져다주는 등 모든 액체를 미지근하거나 따뜻하게 마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물을 끓여 먹는 차 문화가 발달한 이유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죠. 심지어 예전에는 콜라와 사이다, 맥주와 소주 같은 음료수도 데워서 마실 정도였다고 하니 중국인들의 냉수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이는 선진국인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런 국가들엔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해 있다고는 하지만 지질학적 요인으로 인해 수돗물에 석회가 포함되어 있는 나라가 많은데요. 유럽의 지질은 대부분 석회암 기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하수에 석회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질이 깨끗하다고 알려진 유럽 국가들조차 석회질의 영향 때문에 샤워기 필터가 회백색으로 변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죠. 오죽하면 석회수에 평생 노출되어 온 유럽인들이 한국 수돗물을 경험하고 신세계를 외칠 정도라고 합니다. 일례로 예능방송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덴마크인들이 한국에서 샤워를 해보고 깨끗한 수돗물에 깜짝 놀라는 반응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들은 덴마크랑 비교도 안 되게 깨끗하다며 물이 바디로션처럼 부드럽다고 감탄했는데 그 이후 역시 석회질 유무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수돗물의 석회성분 때문에 샤워를 할 때 바디워시를 발라도 거품이 잘 나지 않고 뻣뻣하기에 한국 수돗물이 바디로션처럼 부드럽다고 표현한 것이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여행을 가보면 커피포트 바닥이나 수도꼭지 주변에 허연 얼룩이 덕지덕지 껴있는 것도 수돗물의 석회성분 때문인데요. 당연히 이런 수돗물을 끓이거나 역화시키지 않고 그냥 마실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성분이 체내에 장기간 축적되면 신장결석, 담석, 요로결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간혹 한국인들은 유럽 여행을 하다가 한국에 비해 수질이 낮은 물을 먹고 복통과 설사를 동반하는 물가리를 하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객들을 상대로 수돗물 음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 역시도 이런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냉수를 기피하는 편이죠. 질병 발생의 위험성이 큰 냉수보다 안전한 온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겼고 특히 에스프레소의 본고장인 이탈리아 중심으로 퍼진 뜨거운 커피 문화로 인해 대체적으로 온수에 더 친화적인 편인데요. 또한 오늘날 유럽에서 와인이나 맥주가 발달한 점 역시 따지고 보면 석회질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와인은 순수하게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술이기 때문에 석회질이 들어갈 여지가 없죠. 맥주는 인효작용으로 인해 석회질이 몸 안에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와인과 맥주 모두 물 대신 만들어진 대체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중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죠. 무더운 지방이거나 지질 특성상 상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물의 세균이 자주 꼬이는 지역들은 웬만하면 끓인 물을 섭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데요. 동남아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도 찬물을 기피하고 웬만하면 미지근한 온수를 즐겨 마시죠. 이런 국가들에는 냉면 같은 차가운 요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베트남의 경우 쌀국수 같은 뜨거운 요리가 주로 발달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전 세계 수돗물을 대상으로 수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미국, 멕시코, 아프리카,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모두 수도 샤워기 필터가 시커멓게 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에서 한국하고 일본 빼면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는 전무하죠. 게다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 일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수도 요금의 3배 정도 비싼데요. 한국처럼 뜨거운 여름날 두 번씩 샤워를 즐겼다가는 평생 보지 못한 수도 요금 폭탄을 맞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가족 전체가 목욕물을 돌려쓰는 문화가 생겨난 것도 그들이 더러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수도 요금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즉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냉수와 온수의 선택은 그 나라의 문화적 관습이나 기호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의 산물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을 끓여 마시는 나라들은 대개 수질이 좋지 않은 반면 찬물을 좋아하는 나라들은 수질이 좋다는 공통점이 있죠. 특히 당장 수돗물을 퍼마셔도 딱히 문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수질이나 건강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그저 물이 더 맛있도록 시원하게 마시는 것인데요. 반면 그렇지 않은 곳에선 건강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불순물을 걸러주는 용도로서 물을 끓여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환경적으로 타고난 수질적 이점을 타고났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수질 관리를 엄청 엄격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끔 수돗물의 이상이 발견되거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뉴스와 신문 등의 일면에 소개되며 국가에서 원인 조사와 수리에 들어갈 정도로 수질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몇 개의 선진국을 제외하면 이 정도로 상수도를 까다롭게 관리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대한민국의 수돗물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기에 서울시에서는 아리수는 그냥 마셔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공익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24시간 365일 사계절 내내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우리 상수도에 대한 고마움이 저절로 밀려오는 순간인데요. 세계 최강 선진국들도 가지지 못한 물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깨끗한 수질이 전 세계에 더욱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